음성에 있는 봉화골 산림욕장 소개합니다.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230번 길 138에 있습니다. 음성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조성되어 입장려 없습니다. 입구에 10대 넘게 주차할 주차장 있습니다. 1998년 6월에 개장되었답니다. 계곡을 따라 펜션과 공원과 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. 계곡에 물이 많다면 경치가 더 좋았을 거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, 오래된 산림욕장답게 나무들이 울창합니다. 1km 정도의 무장의 나눔길도 조성되어 있습니다. 경치를 좀 더 보고 싶어서 전망대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. 0.7km라고 만만히 보았는데, 가면서 후회했습니다. 좀 힘듭니다. 헤에. 다진 핫길로 가다가 전망대를 가기 위해서는 가파른 데크층계가 되어 있습니다. 엄청 가파릅니다. 전망대 위에서 보이는 경치입니다. 용산리 저수지가 잘 보입니다. 가봐야겠죠? 가는 길 내내 산딸기가 용기를 주었어요. 고맙습니다. 거기 문제 다진마다 기 mình 좀 더ểm 잘 보입니다. 가방 그건 마침침iseen wooden 이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